시설교회전, 샘새끼, 아이스란드간 새끼, 두구새끼, 시원새끼가 보이는 새끼들의 열전! 이 방송은 또 말씀드려야죠. 삼립호빵과 함께합니다. 삼립호빵! 호빵! 제한시간! 제한시간 맞나요? 5분 안에. 5분 안에?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정말. 빅 재미를 드리고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우리 5분 방송인데 기상 미션은 왜 한 거예요? 지루하지 않고. 이게 이제 미래 방송이거든요. 우리 호동형이 늘 얘기하던 미래 방송. 군더덕이 싹 날린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분당 최고 시청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벤트 있대요. 프로레슬링 그래가지고. 또 첫 번째 선수가 입장하고 계십니다. 아이슬란드 선수시고요. 저희가 아마 최고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제 방이 없어요. 5분짜리가 제 방을 어떻게 합니까? 더욱더 놀랄만한 일은 5분짜리 방송에 광고가 많이 붙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. 어휴 이거 아직도 뜨겁네요. 그냥 막. 저거 그래서 카펫 대신 이거 쓰고 있잖아요. 어 맞아요. 예예. 금일 저녁 10시 4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